Today's pattern Korean, Today, 저는 ~~보다 ~~이 가 더 좋아요. 저는 ~~보다 ~~이 가 더 좋아요. 저는 ~~보다 ~~이 가 더 좋아요. OK, look at the example. 저는 ~~ 지난 커피보다 ~~연한 커피가 ~~ 더 좋아요. 저는 ~~ 지난 커피보다 ~~연한 커피가 ~~ 더 좋아요. 저는 ~~ 지난 커피보다 ~~연한 커피가 ~~ 더 좋아요. 저는 ~~ 지난 커피보다 ~~연한 커피가 ~~ 더 좋아요. 저는 ~~일식 ~~보다 ~~ 한식 ~~ 더 좋아요. 저는 ~~일식 ~~보다 ~~한식 ~~더 좋아요. 저는 ~~일식 ~~보다 ~~한식 ~~더 좋아요. I prefer Korean food to Japanese food. 저는 ~~일식 ~~보다 ~~한식 ~~이 더 좋아요. 저는 일식 ~~보다 ~~한식 ~~더 좋아요. 저는 일식보다 한식이 더 좋아요. 저는 해산물보다 고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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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좋아요. 저는 맥주보다 소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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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좋아요.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. 화이팅! 저는 해산물보다 고기가 더 좋아요.